그만하라고 눈에 뵈는게 없다 이말이야 막상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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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직도 도전해봅시다. 안전하게 돌아올지 못할 것이다. 성체로 돌아가 굴러와서 돌아가 내가 바로 소닉이야 내가 바로 스시마의 소닉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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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뭐야 왜 애들이 나무도 날 안봐 오는거야? 아 아파 아프다고 아프다고 으어 그래 누가 더 야나두를 제대로 배웠는지 대결해보자고 영어로 끝말을게 한번 하자 니가 보이는게 없는 놈이야 아프다 저는 진 Sakai 그리고 내가 죽은 사람처럼 너의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너의血을 죽는 곳에 있는 곳에 조심하여, Tamugi 너는 못 받을 수 없었을때 너는 죽을 수 없었을때 너는 없었을때 넌 죽은다! 자, 지휘관을 악살하면 망형 자세를 획득합니다. 야리카와! 야리카와! 피해를 입지 않고 일정수의 적을 처치하면 망형 자세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야리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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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나! 신주가!! 말로 구하라. 형님, 성라말로 구하라! 우리는 아니. 남자들이! 이 목돌들을 죽여서 이 목돌들을 죽였다. 이 목돌들을 올려낸 이 목돌들을 죽였다. 이 목돌들을 죽였다. 우리의 목돌들을 죽였다. 아니요 아름다운 멍굴욕을 위험해 그래서 그는 그가 하얀다니 너는 왜 이때는 군인들 너는 군인들 우리를 내는 인덕을 그리고 우리의 집을 하지만 우리는 같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무라성 시무라케스 오 잠깐만 이 류조 잘 보니까 상하이조배우님 좀 닮은 것 같은데 중립을 벗으니까 겁나 티나 건 느낌이 확 오는데 사각벗읍 자 망령 자세 복물재단으로 가십시오 흉모 공유 예전 공유 한글자막 by 한효정 역시 코로나 시국에 최적화된 옥장이 아닌가 그야말로 백성의 귀검이라고 할 수 있구나 오 좀 씻고 가야겠다 오 좀 씻고 가야겠다 어 신사인가 우거진 동굴이 신사 아유 아유 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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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볼루션 이게 닌자가 아니라 사무라기라니 그곳이 신사이니까 진짜 고우스는 꼭 한번 사보세요 재밌어요 어센싱크리드 좋아하시면 진짜 강추야 어센싱크리드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하다보니 서커펀치 인퍼머스 때도 나름 오프너를 잘 만드는 회사긴 했는데 어 그와 별개로 또 이제 어느정도의 이 정도면 오지말라고 말하.. 그 있잖아 그런 애들 있잖아 오지말라고 겁내 티내는데 한사코 오는 애들 어.. 그런.. 그런 느낌이지 대놓고 오지말라고 해놨는데 직접적으로 오지말라.. 오지말이 십새끼야 이러기.. 그러니까 이제 어.. 웬만한 뭐지마 이런.. 이런 뉘앙스로 말하면 그거 못알아듣고 한사코 오는 애들 눈치없는 애들 딱 그 주인공이 아닐까 어.. 뭐지? 뭐지매 난 신사를 찾아왔는데 신사가 아니라 여..여..여기로 왔지 이쪽이구나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엉.. 엉.. 하여.. 왜 텐벌드 그래도 비속어긴 하지만 영화에서 타짜에서 가장 인상 임팩트 있는 욕 중 하나잖아. 영화에도 쓰이는 욕인데요. 아, 물론 타짜는 19금이긴 하시오. 후... 시나츠 이코의 후프. 적을 충격상태에 빠뜨리면 6초동안 적이 근접공격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 이게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을... 내려가는 길이 있을텐데... 어, 뭐지? 어디서 칼에 배였지? 어디서 배였지? 손에? 손에? 손이 배였네... 비가 막 많이 나진 않았는데... 이 퀘스트도 해야되는데... 자기가 키우던 토모에라는 여자애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 제자를 죽이려고... 없앨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묻으려고 하는 스승의 이야기... 였죠. 네... 한번 봐줘야지 이것도... 그런가? 종이의 배인건가? 종이의 배인건가? 한번 봐줘야지. 재밌게 말자. 뭔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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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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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